킥 심심해 보이네 하하 너도 얼른 도망가 오 오 이를 잡으러 가자 수고했습니다 만만한 로산에 바로 들어와 일단 한 방 먹이고 가봐이 아까웠네 거 참 안 맞네 그만 좀 쏴 어떻게 잡아야 돼 여기다 까비 어디 가는 거야 거기야 예측샷 안 죽네 끝 안 맞네 한 번 더 추고요 노다지다 아 설렌다 하하 저리가 든든하군 어디 있을라나 어딨어 안 와 여기 있네 사냥 완료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았다 여놈 어딜 도망가 오반격 이거나 먹어라 피 빠진 애 잡아야지 야 도망가지마 음 엥? 이렇게 기습한다고? 휴 해보자 이번엔 내가 간다 까비 그냥 무승부 하자 야 첫 끼든 먹게 해줘라 뭐 어쩌자고 그렇게 준 거야? 거쳐 아무나 이겨라 대꿀 야 그냥 와 뭐 놀자고 어쭈 무섭지 시간 안 아까워 나 같으면 그냥 구름으로 간다 압박한다 열심히 부셔놔 열심히 부셔놔 벽 건너 불고겨 간다 먹이 밟혀 같이 가 못 벗어나 간식 좀 먹고 반가워 프랭크 귀여워 아이고 동시가 없어 텍터터 텍터터 바톰 터치 바톰 터치 간다 바톰 터치 기호미들 이제는 치사옴 인가 오 흥미진진 초다운 가자 중앙으로 갑니다 어째 움직임이 나도 들어간다 바로 쇼다운 이 짜식들을 그냥 우려 나는 무조건 직진이다 중앙 중앙 진입 요리조리 마지막 큐브까지 깔끔하게 부활해라 어딜 갈까나 너는 잡는다 너는 잡는다 도망 도망 짜식 물풍선 마시나 봐라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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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을 잘못 썼네 탁 탁 탁 탁 으이 뭐야 렉 걸린줄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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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 싸움 시작이냐 멋쥬어 하하, 도망이나 챙겨야지 죽더라도 본진에서 죽겠다 나는 안 올라가 나는 보수적이야 재미나 먹자 중앙상악 똥통이 뭐하니 저 이제 도망갈게요 쥬 오지마 김해다 도망가자 오 도망가, 도망가 앗 승리 팀원도 하자 댕겨 잘 버텨라 간다 이 도망가자 우 g 예 우 hemen 예 고양 ин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